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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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를 그렇게 잘 하진 않아요 그냥 미주얼 쪽이에요 구간 구조가 너무 여기가 작고 그냥에서 엠어 요거 아니에요 연습생이 많나요 항상 2회에 핸드로 긴장되어 있으니 직격을 거절했으면 안 됐습니다. 뭐야! 뻥이 지매! 뻥치지 마! 와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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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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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이 노래가 진짜 재밌어요. 이 노래는 정말 멋있었어요. 모두 다다다다다 노래 불러 라랄라랄라 이거 인생은 즐거워 우물주물 눈치만 보는 사람도 멋없어 세척하는 속이 텅 빈 바보도 누가 볼까 망설이는 시간에 자신 있게 해 단 하루만 놀아봐 나와 봐 봐 봐 봐 봐 나를 따라 와 봐 봐 봐 봐 이 밤 밤새워 흔들어 모두 다다다다다 노래 불러 라랄라랄라 이 밤 인생은 즐거워 자 이렇게 해서 엑소를 거절한 쌤 오빠는 실력차였습니다 아 가지마 오 가까워